서커스 하시는 중이에요? 떨어지는 거 아니야? 떨어져? 떨어져? 안 떨어진다? 안 떨어진다? 0점 탈락 탈락 그거 먹고 쓰러지는 거 아니야? 왜? 백설공주 맛있어? 자주 들었는데 사과 든 거 같다 응 사과 내가 배웠으니까 사과이 소풍 근데 언니는 잘 보인 이거 다 뭐 이거 여기를 다 요시가 여기가 있어서 언니 잘 피는 먹어야지 우와 소풍을 먹어볼까? 지저분해 어 뭐야 어 뭐야 니 뱉는 게 더 지저분 뭐야 안 먹는 거야? 아니 그냥 이렇게 닦아 닦아 달라고? 응 핸 잘라서 줬어? 응 여기 씨네 응 씨네 아니야 아직 없어 뭐랄 씨더라 아니야 먹어도 된 씨야? 아니야 씨 아니야 먹은 씨 땅땅땅땅땅 뭐 뭐 뭐 뭐 똑같이? 응 뭐야 그거 낭콩이도 하고 싶나보다 안녕하세요 과일 주문하셨죠? 네 보석밥에 끼었어 그걸로 먹지마 아우 그 숟가락 아니야 엄마 그걸로 파먹지마 엄마 보석밥에 끼었어? 야 물 들어가잖아 엄마 야 다시 물 안 자게 하세요 야 야 저기요 엄마 주문하는 기계 그래 뭘 주문하는 기계 그래 이거 응 디리리리리 디리리리리 찾아가는 거야 맞아 너한테 와 나한테 와야 하니까 짠 짠 짠 남자같이다 너? 아니야 너 여자 같아 남자 같아 왕자님 같아 그러면 테리가? 응 왕자님 같아? 아니 아니야 공주 같아 뭐 테리보건 누가 남자 같아 왜 엄마 나 빵 아들 같지 하하하 아들 네 짠 짠 짠 짠 짠 짠 맛있어? 응 꿀맛이야? 응 꿀맛이야 자두맛이야? 응 꿀맛이야 꿀맛이야? 응 꿀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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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정확하게 구독과 좋아요 빵빵 꿀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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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웃겨서 그렇지 어 уж 꿀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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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아버지 할아버지 에이 아메뉴円